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나라 대표 항만인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우예종 사장이 취임했습니다. 지난달 30일을 열린 취임식에서 우예종 사장은 전 임직원들에게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, 고품질의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항만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. 이어 동북아중심 허브항만으로 부산항이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적함을 유춤인 배후 물류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우 사장은 부산해수청장 재직 당시 물동량 증대와 더불어 천혜의 해양도시인 부산의 특성을 되살려 친수공간의 확보 등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세계 5위 항복기, 크루즈 활성화 등 부산항의 당면현황이 산적한 가운데 우 사장의 항만정책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